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잤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은혜의 왕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영원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더 이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것을 실제로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인내, 지식, 방언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만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그 사랑의 샘물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아가 이 아가서의 위대한 주제는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song of song이라고 부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두 주인공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과 순란미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과 순란미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를 향해 주고받는 연애 시예요 연애 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솔로몬 왕과 이 순란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의 표상으로 봤어요 표상 하나의 모형으로 봤어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와 신자 개개인 간의 그 사랑이 얽혀있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교제를 조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는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달콤하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연함을 누리고 교제를 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람인 아담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우리를 거친 들에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이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을 떠났지만 가인처럼 요아 앞을 떠났지만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신 거예요 다시금 그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교제를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호인 잔치가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 완벽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해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분의 마음을 원해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가수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처럼 달콤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어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의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이 교제는 사랑으로 장식된 교제예요 사랑으로 장식된 교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해요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말하고 싶어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분의 사랑을 찬미해요 그분의 사랑을 높여요 그분의 사랑을 기려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그분과 여러분 그분과의 기도의 교제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온갖 숨으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교제예요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이 부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그 희생의 사랑 구속의 사랑 사랑의 증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상한지 보여줄까? 골방으로 들어와 골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와 나에게로 나와와 나의 사랑의 깃발을 보여줄게 나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줄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제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는 많이 하시죠? 그쵸?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 많이 하시죠?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보다 더욱더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무를 통해서 그분과의 누리는 교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맛본 사람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묵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달콤한 혈약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들은 달콤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매력이 없어요 그분과의 사랑이 가장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에요 배신한 베드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한 세 번이라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너 정말 회개했니? 너 정말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너 정말 너와 믿음이 있는 거니?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사랑이에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원하니? 너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니? 나 정말 교제하고 싶니?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인 아우스티누스가 이런 말 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나는 내 영혼이라도 미워하리라 놀랍죠 아우스티누스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했어요 그분의 사랑의 깃발을 볼 수 있는 그분의 은총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그분과의 놀라운 그 영광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교제를 갈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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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0편 보세요 10편 여러분 10편 여러 곳을 보시면 여러분 다이슨 늘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해요 정오와 아침과 저녁에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했어요 그분께 부러지셨어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분과의 인재를 누리기 원했어요 그분과 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늘 생기가 넘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느슨해지기도 해요 교제가 활력이 없어지기도 해요 약화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덕스러워요 신실치 못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신실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늘 신실해요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더 알고 싶어해요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저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 사랑이 연약하여 제 마음이 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끝없는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늘 그분의 얼굴을 배웁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누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분과의 교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교제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보시기도 해요 그 교제는 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명에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항상 제가 항상 늘 근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근심이냐면 저는 주일 저녁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가장 곤비해요 너무나 지쳐 있어요 너무나 힘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부르세요 하지만 주님은 저를 부르세요 골방으로 부르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너의 피곤한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으로 말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지금 지쳐 있어요 너무나 자고 싶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원해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지지심령을 치료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나에게 나와 여러분 여러분 피곤하시죠? 주중에 피곤하시죠? 집에 들어오면 밤늦게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밤 10시 밤 12시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란미 여행처럼 여러분 그리스로 물을 치실 거예요 그분을 보내실 건가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치실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울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결혼한 솔로몬 왕과 순란미 여인의 첫 부부싸움이에요 첫 갈등이에요 첫 갈등 여러분 본문에서 순란미 여인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잘못됨을 스스로 대대해요 과거로 회상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슬란미 여인과 교제를 하고 찾아왔어요 만나기 위해 찾아왔단 말이에요 왕이 행차했어요 근데 게으름으로 미적거리면서 왕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아예요 미적거려요 게으름과 게으름과 불순정으로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나 개개인의 신제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때때때로 그리스도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그리스도를 물러나시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터리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여인이 자고 있죠 여러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인은 슬란미 여인은 지금 이 시간대에 왕의 행차를 기다려야 돼요 왕과의 교제를 고대해야 돼요 그분과의 사랑의 연합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슬란미 여인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게을러져 있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죠 안일해져 있죠 여러분 바로 뒷부분 보게 되면 마음은 깨어있대요 마음은 깨어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은 잠을 자되 영혼이 자진 않아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게을러도 아무리 영적으로 아니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음성은 들일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분과의 교제가 느슨해져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금성을 들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금성을 들어요 그 초청을 들어요 사랑의 열함의 초청을 듣고 있어요 알아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그 부르심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육신의 길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의 울림이에요 성령님의 부드러운 공고예요 감화예요 설득이에요 초청이에요 성도들은 알아요 금성을 알아요 그의 부르심을 알아요 그 초청을 알고 있어요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여인은 그 음성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어떡하죠? 그 부르심을 미적대죠 미적대죠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들이 때때로 은혜가 너무 미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은혜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를 붙잡아주세요 한 번 은혜가 성도의 영혼에게 심어지면 그 은혜는 거둬지지 않아요 아궁의 잔불처럼 여전히 그 은혜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열려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있어요 그 음성 그 부르심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오죠 말씀을 일관되는 그 어떤 강박이 오죠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해야겠다는 강박이 오죠 하나님을 찾아오고 싶은 어떤 마음의 열정이 샘솟죠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미적되면서 그 부르심에 불순용하는 순간 그분은 물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그분은 물러가요 그 임재를 거둬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세요 여러분 이거 또 이전 말씀 보시면 또 왕의 태들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왕은 예고가 없이 찾아왔어요 예고가 없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은 형식과 격식이 없어요 저는 형식과 격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과 이 시간은 제가 할 일이 있고 바빠서 안 돼요 이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할게요 제가 원하는 시간을 맞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진정한 그리스눈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할 때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제가 밤에는 좀 피곤해요 제가 오늘은 좀 잘게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는 출근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이 시간에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에요 그 은혜 피로 여러분들을 샀어요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눈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다 규정해요 다 규정 지어놔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말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리스눈들은 언제라도 새벽이라도 그분께서 부르신다면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신다면 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주님의 축복이 부어질 거예요 놀라운 사랑의 감미로움 맛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교회사에서 신실한 그리스눈 한결같은 간증이에요 성도들 얘기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주님의 역사심 주님의 사랑에 부어주심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없어요 자 여러분 3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혀야만은 여러분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귀찮아하죠 귀찮아하죠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여러분 이 왕가의 교제를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여인은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성과 들을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거려 강장을 뛰어다니면서 이 왕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냈던 여인이에요 한 밤중이라도 성을 뛰어다니면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랬던 여인이에요 왕과의 교제를 사모했던 여인이에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변했어요 애정이 식어버렸어요 애정이 식어버렸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당신이 사랑이 포도주가 더 달콤했다고 달콤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왕에게 구애했던 자신이 스스로 먼저 구애했던 열정적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여러분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볼 때 익숙함은 정말 유용하죠 좋죠 하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마음의 부담이 덜해져요 긴장은 사라져요 그쵸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신 만만해져요 교만해지고 경솔해지고 실수가 생겨요 왜요? 긴장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양심은 묻어지면서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소중함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요 핸드폰, 자동차 여러분 가방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그 핸드폰이나 가방이나 차를 사면 정말 애지중지예요 기스 한 번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쵸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 그냥 던져요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망각해요 망각해요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잃어버린 순간 그때부터 세태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자상하게 익숙하다는 것 네가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터치예요 영혼의 가장 큰 대적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임자장의 의식은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들이죠? 여러분 예배 많이 들이죠? 근데 이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는 순간 이 예배는 점점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려져요 점점 더 경솔해져요 점점 더 대담해져요 점점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게을러져요 여러분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의 힘든 노동으로 느껴져요 하나의 일로 느껴져요 예배, 기도, 신앙의 의무가 자발적인 성김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의 일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세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익숙함 익숙함 여러분 북한에선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을 해요 북한의 지하성도들은 입으로 덮고 기도를 해요 작은 소리로 그 사람의 소원은 이거예요 한 번만 큰 소리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열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향해 말씀을 전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는 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여러분 사전 말씀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솔로몬 왕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요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에게 초청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왕의 간절한 초청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성령이 운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자 문을 열어요 문을 열는데 문빗장에서 모략이 떨어져요 여러분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어떤 한 사람이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집이 없으면 그 문빗장에다가 모략을 묻혀놓고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만을 붙들고 하는 신앙사가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신앙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혼의 괴로움이에요 과거의 기억 과거의 흔적만을 붙들고 신앙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혼의 괴로움이에요 그분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사가 안 나서 너무나 큰 괴로움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너무나 신앙이 공허해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뭔가 삼쾌한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들이지만 집중이 잘 안 돼요 거기에 흔적만 붙들고 하는 신앙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예민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민한 신분은 정말 예민하죠 마찬가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 그리스의 사랑은 너무 예민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한번 상처를 입히면 다시금 그 임재를 회복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소한 잘못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질투예요 거룩한 질투예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 예민해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깨닫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왕은 물러갔어요 그분의 임재가 거둬진 거예요 자신의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초청 그분의 사랑의 교제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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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세요 그분의 얼굴을 가리세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지가 않게 돼요 그것 때 성도들의 영혼은 공고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불러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렀어요 또한 영혼의 황무지를 걷는 시기 영혼의 광야를 걷는 시기 여러분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신의 손을 거두어 가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표정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게 돼요 일종의 연남과 징계예요 연남과 징계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 등산을 갔어요 이 산은 매우 험해요 험난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 산은 매우 험난해 나에게 꼭 붙어있어 나에게 꼭 붙어있어야 돼 이 아들이 이 천방직축의 아들이 자연의 광경에 취해서 아버지보다 앞으로 나아가요 아버지보다 앞으로 나아가서 자연의 광경에 취해서 혼자 놀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 멀리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아들을 지켜봐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런 순간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을 보고 울리기 시작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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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버지는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을 깨어놔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신이 그 불순종을 깨닫고 불순종을 깨닫고 아버지께 붙들어요 더욱더 아버지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아버지 인재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로운 권고 그분의 초청이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세요 그리고 한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금 그분을 찾고 찾고 찾을 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얼굴빛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안을 순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고소수를 벗겨 가져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나간 상태 여러분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임재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안인 이 파수꾼들은 이 성안에 있는 파수꾼들은 이 여인이 왕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도 들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밤에 지금 솔로몬 왕을 찾으러 다니니까 지금 이 파수꾼들이 이 여인을 불순한 여인으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왕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상처를 입게 돼요 피해를 입게 돼요 영혼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겪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두려워예요 양들의 주이신 양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두려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둬지면 그 순간 마귀는 활개쳐요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죄와 육체의 시험이 끝없이 몰려오게 돼요 온갖 악한 생각들이 벌떼처럼 우리에게 몰려들게 돼요 왕의 임재가 없는 상태는 무방비의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성벽이 없는 성을 본 적 있어요? 없죠? 성에는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호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하실 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요새예요 그분의 반석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분과 멀어져서 방황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가 우회에서 거둬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온갖 수모와 환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분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사를 열심히 잘해도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 부품 자동차의 다른 부품들이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안 좋으면 그 장소는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동력 엔진은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교제 골방에서의 그분과의 교제 예배에서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영혼의 위로를 얻어요 샘토는 능력을 얻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요 권능을 얻어요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저 무력한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예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에게 엎드릴 때 그분은 역사하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핸드폰 쓸데없는 유튜브로 여러분 밤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 영원전의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우리는 밟혀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그분과의 교제에 있어요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로의 삶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렸무나 여러분 이제 순란비 여인이 정신을 차려요 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적이 보이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딸들은 왕의 얼굴을 매일 보는 자들이에요 왕과의 교제를 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란비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아 네가 솔로몬 왕을 만나거든 솔로몬 왕을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비록 당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의 임재가 거두어진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목회자들 경건한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배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두들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세요 예루살렘 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도의 교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경건한 대화 경건한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부릴 듯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위대하신 왕이신 우리의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부르고 있어요 무엇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마음 힘드신 거 알아요 영혼이 지쳐있는 거 알아요 마음이 상한 심령인 거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취하고 먹고 마신다 할 때 여러분의 그 공공한 심령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는 그리 속에 있어요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계신 그분의 계신 그분의 계신 궁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돼요 우리의 영혼은 위로를 누려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돼요 우리 공공했던 우리 심령이 회복돼요 일어나요 살아나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교제예요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독교는 어떤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의 봉사보다 세상적인 소명보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분의 임재가 지금 거둬진 상태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계 32장 야곱처럼 붙드세요 그리스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붙드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지기 전까지는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제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다시금 그리스 임재를 회복시켜주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적값구리 흐르는 가난한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여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가세요 오늘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분께 무릎 꿇으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역사하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난다 구하면 열린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친히 주신 약속 여러분 그분이 친히 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분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사랑의 깃발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진정한 기독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유일한 갈망은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복되고 모든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가 없는 삶입니다 무가치한 삶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시 한 번도 회복시키시고 또 화두께 청년부위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시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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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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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